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와의 갈등을 폭로해 충격을 안겼습니다. 최 양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할머니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러면서 그날 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었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또 다른 계정을 통해 아직 할머니의 큰 죄를 밝히지 않았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. 한편 경찰은 최진희 양이 제기한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 당사자들과 연락이 닿는 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.